오늘은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둠이 거치고 아침이 밝아와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활기찬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둠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아침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어때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겠지요. 이 시의 특징은 긍정적인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 어둠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죄악, 폭력, 공포, 혼돈 등등 부정적이지만 이 시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어둠이 온갖 사물을 낳는다고 노래함으로써 생성과 창조 아하 이 작품에서 이 시에서의 어두움은 뭐다? 생명과 창조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고 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한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구절이죠. 어디서 선택지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야? 어둠의 상태죠. 어둠의 상태 즉 뭐야? 동특이 전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어둠이라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낳고 낳고 낳는 존재죠. 즉 이 어둠은 생명의 모체이며 물상들을 뒤에 나오는 물상들을 돌려주는 내지는 다시 보여주는 내지는 생성하게 하는 내지는 창조하는 행위의 주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새, 돌, 꽃 이런 것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이다. 뭐 하나의 구체적인 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낳고 낳고 낳는다인데 이 낳고는 어때요? 돌을 낳고 라는 식으로 행간이 걸치죠. 이렇게 걸침으로써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일단 스타카트 호흡이 들어가죠. 긴장감을 형성하고요. 강조의 효과를 줍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일행과 이행은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간대를 얘기하며 낳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출산을 하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어둠을 뭐라고 보았다? 생명의 모체라고 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일행과 이행은 어둠에 의한 물상의 생성 창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아침이 되기 보다는 아침이 되려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과 아침의 중간쯤? 아직은 어둠의 기운이 있지만 아침이 예견되는 시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명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어둠은 태양에게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에게 온갖 물상을 돌려준다는 것은 밝음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뜨고 밝음이 오면 어둠은 점점 사라지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온갖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새, 돌, 꽃 등 이런 추상적인 사물들을 낳아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즉 다른 것들은 다 낳아주고 자기 자신은 뭐한다? 사라진다. 왜? 낳아주기 위해서 사라지는 거죠. 생성을 위한 소멸이에요. 원래 굴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꿇어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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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쨌거나 간에 밝음, 태양으로 대표되는 밝음에 순응하는 어떤 어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며 아침이 오고 어둠이 사라지는 일종의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3행부터 5행까지는 어둠의 소멸.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출근하고 일하고 이러잖아요. 즉 아침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무거운 어깨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깨를 털어서 뭘 버리는 거야? 어둠을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둠이 거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어깨를 턴다. 뭐 몸서리치다. 애들이는 뭐 몸부림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해석해서 혼자 말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물상들은 몸을 움직인대요. 새가 몸을 움직이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꽃이 몸을 움직인다든가 집이 몸을 움직인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몸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화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만 노동을 하죠. 그렇죠? 새가 노동을 하진 않아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의인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동의 시간은 한마디로 아침을 맞이하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이고요. 모든 만물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여기다가 쉼표하고 무슨 법이라고? 그렇지. 의인법이다 정도로 챙겨놓을게요. 어쨌거나 간에 이 부분은 의욕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활기차고 동적인 분위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다 즐거운 이라고 하죠.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뭐가 지상의 잔치인데 그렇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상의 잔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잔치자나 활기차고 동적인 또는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사물들이 아침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일단 먼저 태양의 즐거운 울림부터 본다면 태양의 사물과 또는 물상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이고 이것을 타다와 울리다 라고 하는 시각과 청각 이미지 즉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6행부터 10행까지는 물상의 잔치 자 마지막 볼까요? 아침이 되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자 이거는 아까 아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냥 개벽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침이 된 시간은 한마디로 뭐야 모든 것이 다 바뀐 시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원래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상과 주제가 집약된 시어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까도 무거운 어깨를 털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을 개벽을 한다 할 때 이 세상은 개벽을 한다를 지금의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뭐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긍정적인 현실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밤과 대비되는 아침에 생동감을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자 11행부터 12행까지는 아침의 본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에 대해서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서정적이고요 증물적이고 회화적이고 공감각적 심상나고요 역동적이면서 절제된 어조를 가지고 아침 이미지 그 아침 이미지가 어떤데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뭐라고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특이 전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만물을 잉태하고 있는 어둠이죠 그러다가 여명의 순간 아침이 되면 어둠은 땅에 굴복한다 어둠의 소멸이죠 아침의 시작 자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해가지고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준 후 즐거운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라고 해서 아침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특이 전의 상황에서 여명의 순간 그리고 아침까지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화류법, 의인법, 기타,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비유 볼까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라든가 아침이면 어둠은 굴복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상적 대상인 어둠에 대한 화류법을 사용해서 생명을 잉태한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하나 더 요건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물삼들은 몸을 움직인대요 그리고 노동의 시간을 즐긴대요 이거 뭡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을 통해서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뭐 심상이죠 아이고 여기도 노랗게 칠했어야 하는 건데 그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같은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아침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복 반복은 낳고 낳고 낳고죠 즉 나타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운유를 형성함과 함께 어둠의 어떤 모태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시어 시어는 이거는 밝음과 어둠 어둠과 밝음이에요 보통 어둠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 전망의 부재 암담한 현실 근데 이 시에서는 새를 낳는 시간이고요 돌을 낳는 시간이고요 꽃을 낳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거 일종의 팔상의 전환이죠 자 어둠이 있다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밝음 아침이 있겠죠 아침이 되면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서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침은 세상을 계벽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침의 이미지를 계벽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집약을 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